빠른 콘셜토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음의 도약인 것 같아요. 이게 지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에서 음의 도약이 굉장히 어려워요. 전체 팔이 움직이면 항상 둘이죠. 팔은 내 생각에 A선 쪽으로 가 있어야 될 것 같고 C선만 손만 갔다 와야 돼요. 한 번만 다시 가볼까? 이렇게 해서자 contrib JDK를 하며 세워보기